도대체 어딨는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내겠어 작전 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 후루고의 기술을 훔칠까? 후루고 사무실 진입 성공 생각보다 쉬운 걸 드디어 찾았다! 후루고, 넌 이제 끝났어 안녕하세요, 백두더수처 박정철 박사입니다 고어텍스로 만들어진 차폐막이 치과계에 등장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차폐막을 이용해서 치즈 조직 유도 재생술을 했던 그 시절에 고어텍스 차폐막을 이렇게 열면 항상 서비스로 들어가 있던 봉합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고어텍스 봉합사였습니다 이 차폐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직 유도 재생술을 했던 그 시절 누구나 할 수 없는 수식이었고 또한 최고의 숫자들 많이 선택하는 재료였기 때문에 저희의 기억 속에서 최고의 봉합사는 역시 PTFE로 만들어진 고어텍스 봉합사였다라는 기억이 강한데요 사실 이 재료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EPTFE, Expanded PT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재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어텍스 안에 들어가 있는 PFOA라고 하는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면서 더더욱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기가 좀 불안해졌는데요 아 이게 잊혀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만 이 봉합사의 미끄러지는 그 느낌을 여전히 저희는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국내에서도 고어텍스 봉합사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제 손에 입수를 했습니다 프로고사의 바이오텍스라고 하는 봉합사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그 고어텍스 봉합사입니다 아 드디어 저희 손에 들어왔고요 오늘 이 PTFE 봉합사가 왜 임상에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격 저항성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는 하십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점들 이 작은 봉합사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지를 듣고 나신다면은 아 이 재료를 안 쓸 이유가 없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텍스 봉합사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PFOA 프리입니다 PFOA가 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환자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PTFE 소재는 원래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들 봉합 제거하시다가 가끔씩 봉합사가 좀 잇몸에 남아있는 경우들 있으시죠 그런 경우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마취해 가지고 다시 파내기도 그렇고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 조차도 PTFE, 바이오텍스 같은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임상 연구와 동물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검증이 되어 있죠 물론 그렇다고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염증에 강한 소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PTFE 소재는 환자한테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나일론 봉합사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건데요 나일론 봉합사는 메모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고 컷을 했을 때 이 뾰족한 나일론 봉합사가 끊임없이 환자의 볼살과 혀와 입술을 찌르다 보니까 뭐 괴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PTFE 소재는 원래 말랑말랑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합사의 직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떤 직경을 쓰셨던지 간에 환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치유가 가능하죠 나일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실크들은 이렇게 이 선에서 뜯어야 되는데 뜯으면 니들이 이제 딱 나올 수 있도록 사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니들 홀더를 체결하면 되는데 이게 뒤에 종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니들 홀더로 잡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힘들게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바이오텍스가 나중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메모리 이펙트입니다 나일론 실크가 갖고 있는 꼬여 있었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시 매듭이 됐다가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죠 이걸 바로 저희가 메모리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임상에서는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나일론 실크가 얼마나 찔리는지 입술에 찔리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단순한 그냥 단순 봉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되게 한 5mm 정도 남기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4제로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4제로의 매듭이 뾰족 나와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손으로 한번 찔러볼게요 지금 거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느낌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만 찔립니다 이게 만일에 환자분의 입속에서 2주 동안 최고 2주 동안 볼과 혀와 입술을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환자분들 괴양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상당히 좀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5제로를 쓴다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럼 5제로는 좀 덜 찔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제로 조금 약하죠 그래도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2주 동안 들어가 있으면 괴롭죠 이러한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바로 그래서 등장한 게 바이오텍스입니다 바이오텍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텍스 4제로 패키지에서 분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명하니까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바로 보이죠 직관적입니다 그 누구라도 손쉽게 니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아까랑 다릅니다 종이 패키지에 들어있는 경우는 안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그게 큰 장점이에요 자 플라스틱 패키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이오텍스 플라스틱 패키지 자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나일론과는 다르게 이 특수한 형태의 플립이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사용방법이 가능하세요 검지를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밀어내게 되면은 딸깍하면서 니들의 뒤가 이렇게 들려올립니다 그럼 바로 저 상태에서 그립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니들홀더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니들홀더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은 딸깍하면서 저 플립이 뒤로 열리죠 그러면은 니들의 뒷부분을 강하게 확실하게 체결할 수 있고 클립으로부터 분리해서 당기게 되면 실크가 손쉽게 빠져나옵니다 보셨죠? 지금 일자로 나와있는 요 바이오텍스 실크 메모리 이펙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빙글빙글 감겨져 있었지만 전혀 꼬여있지 않고 일직선상으로 나오는 요게 바이오텍스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당연히 메모리 이펙트가 없으니까 안 찔리겠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실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단순봉합 진행하도록 할게요 쭉 당겨서 3에서 5cm 정도 남길 거고요 그리고 써전스납 진행합니다 두 바퀴 돌리시고 매듭을 당겨서 첫 번째 쓰러우 하시고 두 번째 역방향으로 당겨서 물어주시면은 써전스납 완성됐죠? 자 요 상태에서 조금 길게 5mm 정도 컷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상당히 뭔가 뾰족하니까 이게 찔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낭창낭창합니다 전혀 찔리는 느낌이 없고 지금 누르면은 이게 아예 눌려버리는 모습 보이시죠? 메모리 이펙트가 전혀 없는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말려버리고 눌려버리고 동그랗게 되고 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나일론 때문에 찔려서 환자분들이 괴로워 하셨다면은 바이오텍스로 한번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PTFE 소재는 매듭을 한 뒤에도 조이면 조일수록 더 강하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타이트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수술 부위였어요 정말 선생님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합을 했습니다 매듭이 끝났는데 어? 매듭이 너무 헐거워요 매듭이 헐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실에 루프가 헐거운 거죠 연조직을 강하게 타이트하게 꿰매고 싶었는데 잡아보니까 헐거워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저희도 모르게 더 매듭을 조이면 더 조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당겨보지만 나일론 봉합선은 절대 더 조여지지 않습니다 마찰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임상 경우에조차도 바이오텍스는 워낙 저항력, 마찰력이 낮기 때문에 부드럽게 힘을 주면 부드럽게 매듭이 더 조여지면서 리타이트닝이 가능합니다 임상에서 이 리타이트닝이 갖는 강점은 어마어마한데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바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봉합사 선택하실 때 거의 대부분 실크의 직경 가지고 많이들 고만하시고 니들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니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연조직을 관통을 해서 매듭을 지어주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두 번 심지어는 두 번 이상 연조직에 외상을 주게 됩니다 연조직에 외상을 주어야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 하지만 외상을 주어야 한다면 외상을 최소한으로 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일본의 산 속에서 한 가족이 몇 대째 바늘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들을 섭외해서 바이오텍스의 니들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정말 얇고요 정말 강합니다 적은 힘으로 연조직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특별한 니들을 갖고 있는 바이오텍스 역시 그 강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타사 제품 대비 앞부분은 거의 65% 중간 부분은 15% 정도까지 얇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연조직을 뚫은 듯 뚫지 않은 듯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연조직의 치유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실크가 지나간 면적을 한번 보시면은 다른 타사 제품 대비 정말 구멍이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렇게 큰 구멍을 우리가 이 몸에 뚫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이오텍스 니들 지나간 거 보니까 와 이거는 뭐 지나간 건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 있는 그런 정도의 구멍만 남더라고요 당연히 치유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바이오텍스를 사용한 부위의 치유는 정말 빠릅니다 왜냐? 나일론은 나일론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열흘에서 2주 동안 연조직을 꽉 쪼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연조직이 눌리고 압박을 받을지는 상상해 보시지 않으셔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텍스의 고어텍스 실크는 매우 부드럽고 탄성 개수가 높습니다 잘 늘어나고 야들야들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기간 중간에 연조직이 스웰링이 되거나 헤마토마가 생겨서 부풀어 오를지라도 연조직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실크가 천천히 늘어나면서 연조직의 치유를 극대화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뒤에 스티치아웃을 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저희 나일론 실크가 눌렀던 자국 있으시죠? 바이오텍스 스티치아웃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어디에 실크가 걸려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흔적조차 없이 실크가 발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느끼시지 못했던 분들은 모르셨던 건데 바이오텍스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 대부분 저희 비닐 케이스나 종이 케이스에서 실크를 꺼냈는데 바이오텍스는 유달리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왜 플라스틱 회사에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플라스틱이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작은 날개가 저희가 니드를 잡아야 되는 4분의 3 지점을 잡을 수 있도록 편하게 날개가 열렸다 닫혔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 니드를 잡아주고 있는 그 작은 클립이 저희가 니드를 체결한 다음에 딸깍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크 빼다가 가끔씩 통째로 실크 바닥에 떨어뜨려서 버리신 경우들 종종 있으실 거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게다가 이 레이싱 경기장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크를 쭉 잡아 뺐을 때 정전기가 없고요 메모리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실이 나옵니다 나일론처럼 빙글빙글 빙글 꼬여있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빼자마자 바로 봉합이 가능하죠 이 자동차 경기장 형태라서 그런지 빠릅니다 빨리 빼고 빨리 봉합할 수 있는 아스팔트 위에 세라리가 있다면 저는 절개선 위에는 바이오텍스가 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봉합사의 최강자는 결국 바이오텍스라는 사실 바이오텍스, 수처, 플렉스 한번 해보시면서 멋진 봉합사로 여러분들의 수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투더스처의 박정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인사이트풀, 펄고 바이올로직스 스포츠처의 박스쿠리 else